안녕하세요 머리 기르고 있는 갯집의 김승현입니다 흔히 말하는 헬창, 헬스에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하루 종일 근손실 걱정하면서 닭강살을 이렇게 먹는 모습이죠 저와 같은 트레이너나 보디빌더들은 근성장을 위해서 잘 짜여진 식단이나 그 식단을 계속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는데 얼마 전에 교수님 저 꼭 닭강살을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연거푸 받고서 저는 조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고 또 식단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 일반인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조건 닭강살을 먹는다 뭐 이런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닭강살을 왜 먹는지 그리고 굳이 꼭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닭강살 말고 닭다리살이나 다른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운동하는 사람들이 닭강살을 먹는 이유는 큰 맥락으로 보자면 단백질의 보충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우선 근성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육 성장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소를 바탕으로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을 입히기 위한 근력운동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내에 고갈된 영양소를 다시 보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상된 근섬유를 회복시키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오랜 시간 반복을 하면서 근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통은 눈동 직후에 기회창이라고 해서 1시간 이내에 바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뭐 근성장이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회창이론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반박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섭취 타이밍보다는 얼만큼의 영양분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기회창이라고 해서 바로 닭강살을 먹고 보충제를 먹는 이런 거에 대한 결론을 따로 일단은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엄연히 닭강살을 왜 먹느냐니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현재까지 연구된 많은 자료들을 볼 때 근성장을 위해서는 약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기억하세요 3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최적이다 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쇠질러들이 닭가슴살 도시락을 무지 싸들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뭐 영화 보다가도 나가서 먹고 화장실 가서 먹고 이런 이유 이제 아시겠죠 저는 3시간 줘도 돼가지고 밥 좀 먹고 네, 닭 좀 먹고 갈게요 우리가 닭가슴살을 왜 먹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생 닭가슴살은 없어요 우리 닭가슴살로 만든 스테이크 그리고 꽁치, 김치, 그리고 밥인데 단초로 하죠? 혼자 살다보니까 사실 뭐 거창하게 차려먹는 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하루 한 끼나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때가 되게 많은데 랭킹닷컴에서 찾으실 수가 있는 더프레쉬 제품의 파스트라미 닭가슴살 스테이크입니다 파스트라미용 시즈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닭가슴살 먹는 거보다는 좀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꽁치구이 랭킹 수산에서 나온 거예요 전자는 이제 땡 하고 2분만 돌려 먹을 수 있는 꽁치구이예요 그러면 약간 좀 맛이 다르지 않을까 싶겠지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생김새는 그냥 꽁치구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음! 그냥 꽁치예요 막 이 제품이라고 해서 저도 좀 걱정했었는데 그 싱싱한 수산물 그 맛 그대로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아주 좋은 반찬이죠 왜냐면 혼자 살면 생선을 많이 사다가 먹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무려 랭킹닷컴 랭킹수산에서 꽁치구이 그리고 고등어, 연어, 삼치 이런 생선들을 되게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주 맛도 있습니다 밥이 왜 빨갔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밥도둑이죠? 소고기, 고추장 음! 그냥 닭가슴살만 먹으면 심심한데 이렇게 시즈닝 양념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고추장 맛이 너무 강해서 파스트라미 향이 덜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고추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들어가네요 더프레시 제품 같은 경우는 새우 닭가슴살이랑 오징어 닭가슴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해서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많은 걸 다 먹어버려가지고 지금 남은 파스트라미를 먹고 있습니다 순삭입니다 닭가슴살이 지겨우신 분들은 똑같은 닭가슴살이라도 이렇게 스테이크 제품 드시면 정말 순식간에 다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제품이든 아무리 맛있어도 그것만 먹으면 질러요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닭만 드시지 마세요 꽁치 꽁치나 고등어 그리고 랭킹수산까지 이용하시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닭가슴살 외에도 무궁이 많은 단백질 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단백질 원으로 닭가슴살을 찾는 이유는 그 편의성과 가성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성비는 단순한 가격 대비 품질을 둘 수도 있겠지만 닭가슴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육류 가운데에서도 지방 함량이 가장 적고 영양 구성에 제품별 편차가 크지 않은 그러면서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 높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닭가슴살이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된 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라떼는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닭가슴살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닭가슴살 제품 자체가 많지 않았고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닭가슴살을 따로 소량으로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보통 달걀이나 우유를 많이 먹는 방식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단백질 보충이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몸을 만들어졌던 그런 구세대 보디밀더들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닭가슴살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이유가 가성비 때문이라는 말은 굳이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다른 거 먹어도 된다는 말 아닐까요? 저처럼 라면 끓일 때 부스러기 버리고 요플레 껍질 안 핥아먹는 그런 부르주아들은 별로 그런 가성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회 준비 중일 때만큼은 닭, 생선, 달걀, 소, 돼지에는 안 먹고 아무튼 되게 다양하게 많은 단백질 원을 섭취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게 질리지 않고 식단을 이어나가기는 해주지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게 단점입니다 거의 뭐 엥겔 개수가 절반 가까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식단이 중요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결국 닭가슴살로 자연스럽게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은 꾸준히 챙기면서도 오히려 일반식을 먹을 때보다 식비가 저렴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양한 단백질 식품 구성의 단점은 영양소 비율을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아틴이 풍부한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적색육은 맛도 있고 좋아요 하지만 부위마다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너무나 천차만별로 달라요 이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지방을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장 지방이 적은 돼지 뒷다리살, 소, 홍두깨살, 우둔살 이런 것들을 찾게 되죠 이 부위는 닭가슴살과 식감이 사실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가격 면에서는 닭에게 상대가 안 되죠 생선의 경우는 어떨까요? 질 좋은 지방과 기호에 따라서는 육류보다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린내와 생선 가시 때문에 조리와 섭취가 다소 번거로운 게 흠입니다 생선 중에는 특히 연어가 되게 좋은데 연어는 크레아틴도 적색육만큼 풍부하고 비교적 조리와 섭취가 간단한 편이죠 필렛으로 잘 돼 있어요 근데 역시 가격이 마찬가지로 조금 흠이네요 그러나 닭가슴살은 다른 음식과 비교했을 때 구하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고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걱정 없고 게다가 요새는 매우 넓은 선택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픽 단백질 식품으로선 닭가슴살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헬스인들에게 닭가슴살은 가성비 쩌는 반찬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김, 김치, 멸치, 참치 이런 거 밥이랑 드시잖아요 저희는 닭가슴살을 그런 반찬으로 같이 먹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단백질을 보충할 수도 있고 특별히 나쁜 음식이 아니라면 어떤 단백질 식품이든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꼭 닭가슴살을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되게 다양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꾸준하게 식단을 이어가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왜 닭가슴살을 먹는지 닭가슴살 말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는지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개치비였습니다 또 봐요 김승현이었습니다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